이렇게 해서 저희가 사성제를 시작으로 해서 선정수행, 물질수행, 그리고 정신수행과 연기수행까지 했고요. 이제 마지막 수행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윗바산화를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윗바산화 수행을 할 때는 어디에 초점을 좀 둬야 될까요? 윗바산화라는 것은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법을 보는 거예요. 법을 보니까 궁극적인 실제라는 것은 물질, 마음, 마음, 부수, 열반이에요. 그래서 열반을 빼고 물질, 마음, 마음, 부수, 또는 물질과 마음, 마음, 부수가 일으킨 연기현상, 연기현상에 있는 물질, 정신, 이거를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요즘 윗바산화 수행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윗바산화 수행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윗바산화는 아까 말한 대로 궁극적인 법의 성질을 보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어떤 물질수행, 정신수행도 윗바산화적인 수행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물질을 봤을 때 일어났다 사라지거든요. 그럼 그때 물질의 속성을 봐요. 그렇지만 물질과 정신수행은 초점이 물질을 정확히 알고 정신을 정확히 아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따로 윗바산화를 하면서 물질의 궁극적인 어떤 실제, 법의 속성을 보는데 이 궁극적인 법의 실제인 법이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고유의 성질이 있고 보편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윗바산화 수행을 할 때 고유의 성질도 보고 보편적인 성질도 봐요. 고유의, 보편적인 성질이 무상고 무화예요. 모든 어떤 궁극적인 어떤 실제인 물질과 정신은 무상고 무화를 보여요. 그렇지만 또 고유의 성질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유의 성질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주석가들이 고유의 성질은 네 가지로 정의한다 하면서 이 특징을 말했어요. 특징. 그 다음에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 네 가지로 이 법을 이렇게 탁탁 보는 게 법의 고유한 성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 다음 기능은 그야말로 어떤 법이 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면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에요. 그거를 물질, 물질이 28가지라고 했잖아요. 그곳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특징, 기능, 그 다음에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걸 다 먼저 봐요. 그 다음에 정신에 대해서도 다 봐요. 그 다음에 연기에 대해서도 다 봐요. 12연기 12가지 지분을 다 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땅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정의하면은 땅의 특징은 단단함이에요. 단단함. 그 다음에 이제 땅의 기능은 한 깔라빠에 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때 토대가 되는 기능을 해요. 그 땅을 기반으로 다 있다 이거죠. 토대가 되는 기능을 해요. 나타나면 그 깔라빠에 있는 다른 물질을 받아들이는 거로 나타나요. 받아들이는 거로.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다른 물, 불, 바람 이것이 가까운 원인이에요. 그게 있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물질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래에서 나머지 27가지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 다음에 정신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정신에 이제 우리가 보면 수상행식이거든요. 행식에서 수를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 느낌인데 느낌은 다섯 가지 느낌이 있어요. 육체적 절거움, 육체적 개로움, 정신적 절거움, 정신적 개로움, 평온이 있는데 육체적 절거움 예를 가지고 한번 해 볼게요. 육체적 절거움 예를 가지고 하면은 우선은 그 특징은 절거운 감촉을 경험하는 게 특징이에요. 절거운 감촉을 경험해요. 육체적 절거움이라는 거는. 그 다음에 기능은 이 가치 있는 그 어떤 정신, 정신들을 활기차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면 육체적 절거움으로 나타나요. 가까운 원인은 몸의 기능이에요. 몸의 기능이 있어서 절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신에 대해서 많은 정신을 다 해요. 그 다음에 12연기 무명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특징이 궁극적 실제들을 모르는 거예요. 특징은.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거는 미혹하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타나면 법의 본성을 숨기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은 번뇌에요. 무명은. 그렇군요. 이 과정을 다 잘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윗바산화를 해도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윗바산화는 두 영역인데 고유 성질을 아는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 성질을 아는 그래서 이 고유 성질을 아는 건 지금 말한 것처럼 쫙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인 성질을 아는 것은 무상고 무화를 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내 경우를 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처음에 물질부터 이렇게 봐요. 물질 중에서 이제 땅의 요소의 단단함을 이렇게 봐요. 그럼 단단함을 이렇게 깔라봐 있는 그 단단함을 딱 보면 일어났다가 딱 사라져요. 그걸 계속 봐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계속 보다가 그 다음에 물질 단단함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은 무상하다 하고 또 봐요. 그럼 그걸 이제 계속 또 봐요.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보는 것이 제일 첫 번에는 물질을 보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걸 그냥 봐요. 보다가 그 다음에는 아 물질은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것을 결정을 하면 그게 의문 전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행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계속 보여요. 이제 그렇게 해서 계속 보다가 그 다음은 물질의 무상은 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정신으로 이제 그 대상을 옮겨요. 그래서 그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질의 무상함을 마음이 보고 있었잖아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그걸 또 봐요. 보면은 그 아는 마음이 일어났다 사라진 건 아는 마음이 또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걸 계속 봐요. 보다가 그 다음에 아는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진다. 아는 마음이 무상하다고 또 아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대상으로 또 봐요. 그렇게 그렇게 자꾸 봐요. 그러면 앞에 마음을 또 대상으로 해요. 그렇게 자꾸자꾸 하다 보면 마음이 계속 사라지는 것만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위빠사나의 어떤 지혜들을 쭉 경험하게 돼요. 그게 이제 정신물질에 대한 어떤 위빠사나예요. 예.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위빠사나 수행을 통해서 고무아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정신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무상이 사실 고예요. 우리는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무상하다는 그 자체가 고예요. 그리고 무상하고 고이고 그 자체가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걸 우리는 모하라 그래요. 그래서 위빠사나를 통해서 그걸 계속 보잖아요.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궁극적인 물질, 궁극적인 정신이 나하고 관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런 걸 계속 보다 보면 무상고 모하를 확실히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옛날에는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상하다. 무상이 아니라 상이에요. 그 다음에 고가 아니고 절구음으로 봐요. 그리고 무하가 아니고 내가 있다, 나다 하는. 그거를 이렇게 없애게 돼요. 그래서 이 무상고, 무하 사실 부정도 또 있어요.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상, 낙, 아, 정 이것이 없어지는 걸 정확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들이 싹 사라지게 된다. 사라지고 정확하게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렇군요. 우리 존재를. 위빠사나 수행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열심히 하면 분명 우리 일상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까지 선정을 닦고 물질, 정신, 연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위빠사나를 통해서 또 정확하게 물질이 어떤 속성을 가진 게 알기 때문에 뭘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지 않을 때 생기는 두려움이나 욕심이나 이런 게 없어져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돼요. 뭘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귀신 이런 것도 안 무섭죠. 그렇겠네요. 그렇죠. 죽음도 안 무섭죠. 모든 게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안 무서워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어떤 것도 일어났다 사라진 걸 알기 때문에 괴로움에 대해서도 좀 담담해져요. 또 절거움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뭔가 그러고 위빠사나를 하다 보면 아까 무상고, 무아라 그랬잖아요. 그거가 필연적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에게는 괴로움이 필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필연적인 괴로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우리가 덧붙여서 괴로움을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자기가 만드는 괴로움을 계속 덧붙여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냥 필연적으로 있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불행한 일은 만들지 않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워봤는데요. 시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불교 수행편을 정리하는 의미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쭉 한 선정이라든지 선정을 닦아서 궁극적인 어떤 걸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정확하게 본 것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맞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수행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고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었는데 박사님의 설명을 듣는데도 시간이 좀 아쉬워서 많이 사실 소개를 해드리지 못했었거든요. 오늘 저희 마음 테라피 마지막 시간이라서 이 질문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박사님의 가르침으로 수행과 생활이 한결 분명하고 편안해졌습니다. 마음 테라피 2 진정한 축복의 삶을 들은 후 좀 더 제게 맞는 가르침을 듣고자 여쭙니다. 올해 65세로 중고등학교 교사로 정년 퇴직 후 2년이 지났고 봉사, 수행과 교리 공부, 운동, 취미 생활, 주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어느 것 하나라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행은 퇴직 후에 적극적으로 해보고자 미뤄뒀는데 몸이 아픈 것은 아니지만 막상 건강이 염려됩니다. 은퇴 후 최상의 삶 또는 노년기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여합장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실까요? 굉장히 열심히 살고 건전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게 조금 느껴지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수행을 좀 중심으로 주부 생활도 하고 이렇게 수행과 좀 결합하는 삶이 좀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적은 년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65세니까요. 적은 년세는 아닌데 사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소중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활용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수행이란 게 꼭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것만 수행이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면서 또 생각이 나면 딱 스톱하고 현재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설거지할 때 보면 사실은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 오로지 거기에 마음을 집중하면 마음이 아는 기능을 발휘해서 몸과 마음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활과 수행이 같이 결합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일의 수행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니까야도 읽으시고 이렇게 한다면 좀 더 확고한 어떤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수행 중심으로 수행과 결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강의를 듣고 불교와 윤회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계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임신 중절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업과 윤회를 생각하면 지난 날 지혜 없이 행했던 이 사건이 자동으로 떠올라 정말 괴롭습니다. 막 사막도에 태어날 것 같아 두렵습니다. 저 같은 죄인은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요. 이런 죄인도 열심히 노력한다면 선정에 들 수 있을까요? 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거는 뭔가 이렇게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강한 의도는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어떤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고 수행을 열심히 해서 우리 속에 선법이 많이 생기면 이 선법의 힘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정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누구든지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바왕가라는 게 있거든요. 존재 유지심이라서 우리가 처음 생명이 참 시작될 때가 재생연기래요. 그 다음이 고다운 마음이 바왕가인데 우리가 많은 시간을 바왕가 속에서 보내거든요. 그때 이 바왕가의 마음마음부수를 보면 32가지에서 34가지예요. 사람으로 보통 있으면 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정요소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마음마음부수 면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수한 삶을 지내오면서 과거생에 또 선정을 안 닦았던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집중하고 노력한다면 선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어떤 시간을 좀 투자해서 선정을 닦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설사 선정을 못 얻더라도 선정을 닦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순간순간 노력한다면 그거는 아주 유익한 마음이에요. 유익한 마음이 계속되면 다음 생으로 연결될 때 엄청나게 또 좋은 생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아마 불교 공부하면서 과거 일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계시는 다른 분들께도 아마 같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확확한 이야기죠. 네. 노력하시면 선정해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문자와 댓글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중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현님께서 전현수 박사님의 유익한 강의로 저의 삶에 많은 이익을 주셨습니다. 정신건강에서부터 정신병, 수행에 이르기까지 방송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됐고 실제 생활에서도 적용하면서 지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지상복님께서 선정을 막연히 알고 있던 제게 도움이 되는 강의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성함은 없고 이번에는 03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수행의 중요성이나 명상에 대해 알려주는 방송은 있었지만 수행의 과정과 단계별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무엇을 알아차려야 하는지 이토록 자세히 설명해준 방송은 처음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방송을 몇 번씩 보고 또 봐야 했지만 박사님 덕분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사실 저도 진행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이게 사실 한 번의 이야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수행을 하면서 박사님 책도 좀 같이 공부를 하면 좀 많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꼭 우리가 수행을 해서 경험 안 하더라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나 또 수행자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수행하면 이렇게 되구나 하고 그에 따라 살면은 수행해서 경험한 사람이나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을 아주 열렬히 시청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바로 BTN에서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광우수님입니다. 광우수님께서 시즌1까지 챙겨 보셨을 만큼 박사님 팬이라고 하시는데 박사님께서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고맙죠. 참 선임께서 그렇게 관심 가지시고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그동안 한 일에 대해서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아마 이 방송도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이 마음테라피2 마지막 시간인데요. 지난 1년 동안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제가 수행자로서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마음과 불교 또 수행이라는 주제로 나눠서 저희한테 전해주셨습니다. 마음테라피2를 정리하는 지금 이 시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저에게도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이걸 또 준비하면서 좀 더 명확해지고 또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생기고 저로서도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가끔 이래 들으면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참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박사님 혹시 마음테라피 시즌3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은 마음테라피 제일 처음에 한 6년 전에 했거든요. 6년 전에 할 때는 다 했다. 내가 할 건 다 했다. 하고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6년 후에 할 거리가 생겼어요. 지금으로서는 이게 최선인데 또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고 또 환자도 보고 내 마음도 보면서 또 시간이 지나서 뭔가 나눌 수 있는 게 생기면 시즌3가 되겠죠. 하루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불교를 제대로 알고 수행한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항상 건강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끝으로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행복 처방전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뭐든지 수행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청소를 하든 책을 읽든 그게 수행이 될 수 있는 게 그때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해로운 마음이 있으면 유익한 마음으로 바꾸고 또 유익한 마음이 있으면 유익한 마음이 계속되도록 한다면 그건 어느 것 못지않은 수행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보고 유익한 마음이 되게끔 노력한다면 남아있는 생도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또 앞으로 다음 생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시간 동안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반복해서 보면서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타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시간 전현수 박사의 마음 테라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